국민들은 그냥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하는 것도 뭡니까 저거 한 건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무라기 전에 물론 대한석유공사 측 관계자나 통상산업부 관계자들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비뚤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라 전체가 사기가 여러분 사기가 온 전체의 사기판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액트지호권이 여러분들 돌출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동아일보가 여러분들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저렇게 어제 여러분 보고받은 걸 저렇게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까 대통령 발표 이전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그리고 규모가 있고 실적이 있는 호주 전문기업들이 15년 정도 작업을 해가 작업을 해 떠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왜 소형업체가 맞다 해서 그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매년 3만 불 정도 수입하던 여러분 업체가 갑자기 500만 불염 수주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을 나무라하기 전에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점을 여기에 오늘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정부 측의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개진했는데 여기에 동아일보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몇 가지 여러분들 짚었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가 액터 지호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되기가 보기 어렵다. 연 매출이 3만 3천만 원대에 불과했고 한국 사업에 참여한 지난해는 매출액이 70억으로 급증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매들 며칠 날 공개 입찰이 들어갔고 공개 입찰에 응한 업체는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A, B, C, D 사고 규모가 어떻고 이런 컨설팅을 할 때는 대개 그 사람의 포토폴리오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온 실적, 성과를 보지 않습니까? 대한석유공사가 액터 지호사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다. 그럼 그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포토폴리오가 있는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거를 입증하는 것은 아직 입증이 안 된 거란 이야기죠. 세상이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궁금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을 밀어붙이고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셔가지고 O, E, C, D 국가가 이런 평균에 비해서 낮으니까 2천 명이면 곱하기 몇 명 하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나중에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거돼 봐라. 근거돼 봐라. 근거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들을 나무라 할 게 아니고 연 매출 3천만 원대의 여러분들 기업이 어떻게 70억 원의 매출이 끙쭙 뛰었느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면 그걸 입증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꼼꼼하게 누가 여러분들 지적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 일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해당 지역을 오래 탐사했던 호주 기업이 장례성이 없다며 철수한 것도 썩이 괜찮다. 이거는 어느 정도 대한석유공사 측의 추가 해명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이 된 겁니다. 설명이 됐는데 이제 앞에 액터 지효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의혹이나 의심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은 책임을 쓰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6월 6일자거든요. 대통령 입을 빌려 가지고 사업이 구체화되게 되면 당장 자원개발 예산이 두 배로 뛰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나라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고생하는 산업통상자원 부분들을 모두 다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석유공사 이런 관계자들을 다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 저는 뭘 생각하느냐. 대통령 입을 통해서 광구개발만 따낼 수가 있으면 대한석유공사와 여러분들 산자부 예산이 크게 증가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산자부 관계자나 대한석유부 관계자들은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 겁니다. 어떻든 이 사업을 사업성이나 경제성에 관계없이 끌어가야 될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명확히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돈을 내는 사람들은 국민인데 다섯 개 여러분들 광구를 여러분들 시추공을 뚫으려면 2조 5천억이 드는데 그럼 2조 5천억을 터기 전에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자원개발 예산이 두 배로 늘리고 그리고 예산도 늘고 사람도 늘겠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고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디펜스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디펜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유망 광구를 선택하기 전에 대륙붕 전체에 3D로 다 촬영하는 모양이죠. 그럼 이제 이 자료를 액터지요사에 의뢰를 했고 그리고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것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2조 몇 천억 정도를 투입하는 큰 프로젝트 같으면 일단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간이어야 되고 그 기간이 과거에 충분한 포트폴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찰 과정도 대단히 투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지오 액터사의 고문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맹악하지 않아요.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가이아나인가 그런 데서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하지만 모든 여러분들도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과거의 업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찰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액선모빌에서 몇 년을 일을 했다 이런 것만 있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뭔가 하니까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4개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결과에 따라 액터 지오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는 건데 당신들을 믿지만 이런 과정들이 비밀 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개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다. 일을 하게 되면 좀 깔끔하게 해야 되죠. 일들을 허리멍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